안녕하세요 투네이처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스킬이 만화 소모를 하게 되는데 그 만화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게임에서 만화 소모의 증폭이나 간폭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각의 스킬은 만화 소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플렛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폭격 화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화 소모 값이 21.8 노란색 텍스트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만화 소모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이렇게 파란색 텍스트로 변하게 되죠 지금 21.8 이라는 만화 소모 값이 적용돼서 아마 제가 스킬을 쓸 때마다 21.8 이라는 만화가 소모가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게임에서는 이 만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증 간폭 값이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증폭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문장 사용 인데요 예를 들어 타격의 문장은 11% 증폭 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11%의 만화 소모량이 증폭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폭격 화살의 사용량은 아까 베이스 수치에서 1.1이리 뽑혀진 24.2 만화 소모가 쓸 때마다 달게 되겠네요 만화 소모를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화 소모 마이너스 플랫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도 있고 또 만화 소모 간폭이 달려있는 아이템도 있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만화 소모 마이너스 10이라는 권능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어떻게 스킬의 만화 소모를 감소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만화 소모 마이너스 플랫이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하면 일단 타격 문장을 끄고 21.8이라는 수치에 그대로 마이너스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8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면 17.8이 되겠죠 이렇게 17.8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 소모 마이너스 10%도 플랫과 동일하게 스킬의 베이스 수치를 감소시키는 요소입니다 마이너스 10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21.8일 때 10%가 감소하게 되면 0.9을 곱해서 19.6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화 소모를 퍼센트 단위로 줄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건 만화 소모량이 굉장히 큰 스킬은 이렇게 플랫을 챙기는 것보다 더 많은 효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이 넘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그러한 만화 소모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랫과 퍼센트에 이어서 이제 보통 아이템에 또 만화 소모 감폭이 달려 있죠 이건 감폭량을 이대로 그대로 빼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아까 타격 문장을 썼을 때 11% 증폭 값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감폭을 여기서 착용하게 되면 지금 1.11 지금 1.11의 수치에서 4% 감폭량이 빼지니까 1.07의 증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7로 변했죠 이렇게 증간복은 증간복에 대한 내용만 연산이 되고 증폭량은 증폭량대로 더해지고 감폭량은 감폭량대로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의 만화 소모 감소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화 소모 감폭은 글로벌한 수치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랫이나 아니면은 만화 소모 마이너스 퍼센트 이런 식의 스킬 베이스 값을 직접 변화시켜주는 옵션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폭격 화살의 만화 소모량은 21.8이죠 그래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끼면 저는 이런 만화 소모량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화 소모 4 벨트 만화 소모 4 간폭 장갑 만화 소모 4 견갑 만화 소모 마이너스 10%의 신발 이런 식으로 만화 소모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케일룬 사용에 대한 만화 소모 감소 옵션들이 있고 또 만화 증간 폭은 따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만화 소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플랫 값에서 빼지는 만화 소모 마이너스 플랫을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만화 소모 마이너스 만큼을 곱해주면 그때 만화 소모량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증간 폭 되는 그런 만화 소모 옵션들을 곱하게 되면 최종 만화 소모량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봤던 폭격 화살은 21.8의 만화 소모량 값을 가지고 있었죠 벨트에서 4 정도의 마이너스를 챙기고 여기다가 아까 신발에서 마이너스 10%를 챙겼으니까 그래서 10%를 빼주게 되면 0.9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만화 소모 간폭 장갑하고 견갑을 제가 끼고 있기 때문에 8%의 간폭 값이 계산이 돼서 0.92를 다시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폭격 화살의 만화 소모량은 14.74가 나올 겁니다 14.76 정도가 나왔고 소수점이 아마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값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렇게 만화 소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런 스킬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토그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자원 소모량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만화 소모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값이 플랫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원래 기본적인 타격의 문장의 만화 소모량 값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25%의 증폭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만화 소모에 대한 옵션들을 제거하고 보면 지금 11%의 증폭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타격의 문장을 진리각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4라는 이런 수치가 달렸는데 아마 증폭 값이 25라는 플랫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4만큼이 그대로 빼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챙기게 되면 이 플랫 값이 이 만화 소모 플랫 값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격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 값이 25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 각성을 통해서 마이너스 14가 줄여지고 벨트를 통해서 4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만약에 자원 소모 간폭을 달게 되면 자원 소모 간폭에는 보시는 것 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플랫 값하고 마이너스 14%라는 소모 증가 값이 있죠 타격의 문장에 달게 되면 순백이 발려 있기 때문에 14%였던 자원 소모 증가 값이 15.6%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되면 15.6%라는 자원 소모 증가 값 마이너스 15.6%죠 이 값이 적용이 될 겁니다 일단은 플랫 값만 계산을 먼저 해주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자원 소모 간폭 링크론에서 가져오는 플랫 마이너스 1까지 계산을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에서 아까 챙겼던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자원 소모 간폭에 마이너스 15.6%의 값을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타격 문장은 4.56%의 만화 증폭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화 소모 간폭은 따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타격 문장 증폭 값에서 계산이 되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만화 소모 마이너스 플랫과 마이너스 퍼센트 이 두 개만 적용이 되고 나중에 간폭 값은 따로 얘는 증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증간폭 계산할 때 사용이 돼서 얘는 지금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도 다 착용을 해 주고 타격 문장에 타격 문장에 자원 소모량 증폭 값을 보면 4.56개 증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의 증폭 값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증간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개로 적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만화 통 옆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만화 간복을 모두 제거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화 통 옆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기서 만화 소모 4% 간복을 달게 되고 또 만화 소모 4% 간복 하나 덜 달게 되면 이런 식으로 8%가 간복돼서 0.92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와중에 아까 타격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4.56%의 증폭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4.56%가 여기 되고 그대로 더해질 겁니다 증간복 값에 그래서 0.96이라는 수치가 여기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히 계산하면 그러면은 아까 8% 간복에다가 4.56%가 증폭되니까 더하기 0.0456 그래서 0.9656이라는 현재 증폭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만화는 폭격 화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는 거에 96%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링크룬이 이 만화 소모량이 어떻게 작용하냐 라는 건데 아까도 처음 초기에 폭격 화살 값이 21.8이죠 여기에 보시면 자원 소모 증가 값이 그대로 붙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더해서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21.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있고 자원 소모 증가가 15% 라고 하면 1.15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원 소모 증가 값이 20% 라고 하면 1.2를 또 더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값은 다 합해 가지고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5% 증가했고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총 합은 35%죠 지금 아까 1.35 35%가 증가했으니까 29.43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29.43이 계산이 되죠 나머지도 뭐 자원 소모 증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링크룬들이 있죠 예를 들어 마력폭풍 많이 쓰시는 마력폭풍 같은 경우에는 만화 소모 플렛 값을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마력폭풍만 작용하게 되면 원래는 21.8이었던 플렛 값이 여기에 보시면 8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 증가가가 3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21.8이었던 값에 8에 만화 소모 플렛이 더해지죠 여기에 1.3 30%가 증가하기 때문에 38.74 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화 같은 경우에는 만화 소모 증폭이 생명력과 만화가 50% 이상인 경우로 조건부로 달려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되는 툴팁에 포함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따로 만화 소모가 더 증폭된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조화를 달게 되면 20% 증가한 값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26.16이 나오겠죠 하지만 조화가 발동이 될 때 생명력과 만화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20% 증폭이 그대로 적용이 더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1.1 다시 곱해야 되죠 31.392 라는 만화 소모가 진짜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특이한 링크론이 좀 있다 라는 거 조금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링크론들을 달게 되면 만화 소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간폭 옵션들을 챙기게 되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랫값 만화 소모 마이너스 값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복 값을 또 곱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본인 스킬의 만화 소모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는 파악할 수 있는데